끝으로 날씨입니다. 오늘 오전까지 부산 경남 지역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지겠고,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.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겠고, 오전 농도는 보통 단계가 예상됩니다. 비가 그치고 나면 폭염 수준의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. 낮 최고 부산 30도, 창원과 김해 32도, 밀양과 함안은 33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. 오늘 밤까지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이어지겠고, 물결은 최고 3.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